자 김여사 관련된 수사 이 문제도 관심의 현안 중에 하나지만 라인 역시 관심이 있습니다. 라인이 뭔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 모바일 메신저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여기에 페이까지 넘어가면서 활발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 지분 넘겨라 이런 얘기인 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일종의 메신저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다른 회사인데 일본과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산하에 있는 쇼핑몰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네이버가 이 라인이 한국 거야라고 잘 몰랐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똑같이 투자해서 지분도 해서 별 문제 없이 해왔다가 갑자기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서 자본관계 정리해라. 이 자본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 더 이상 라인이라는 이 회사를 한국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똑같이 개인정보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라인만 나오니까 1차 행정지도 2차 행정지도 자본관계 정리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벙칠 수밖에 없죠.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던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더 강력하게 눈뜨고 코 베이는 거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독도 간다고 하고 난리가 지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야기 나오는 친일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문제에 이제 논란의 화두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또 얘기가 쉬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라인의 국적이 어디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좀 제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주권을 좀 찾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온전하게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가 카카오 카톡이 만약에 일본 거다. 그럼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일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제가 일본을 옹호하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일본도 이용한다는 거죠. 반한, 반한, 반한 어떤 정서 그런 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업 뒤 기업의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있는 게 있다. 뭐냐면 네이버의 진심이 뭘까. 네이버는 지분을 팔아서 나오고 싶은가. 아니면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서 협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우리 정부에도 조금 정보를 제한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짓고 싶었어요. 야당은 전제가 그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팔고 싶은데, 팔기 싫은데 떠밀려서 한다. 그렇다면 저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하는 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따라가는 형국이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요. 네이버의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불이익이 있으면 단호하게 강경 대응하겠다. 다만 부당함을 느낄 때 그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분명히 우리 자기업, 우리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그 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진짜 입장이 뭔지 그거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하면 좋겠고, 야당이 그럴 때는 조금 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지나치게 조금 공격적이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반일 정서를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부분의 문제의 촉발은 일본 정부예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1차, 2차에 이어서 하면서 자본관계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의지가 있는 거죠. 라인을 자기들로 가져가겠다. 이익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이버가 자기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맨 처음 촉발시킨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드를 위반하는, 특히 한일 투자 협정을 위배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 소위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지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 뒤에 숨은 거 아니냐.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좋아진 거는 좋아진 대로 평가를 하는데,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우리 건 해줄 수 있느냐.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뺏긴 거는 나도 되찾을 수 있지만, 내준 건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이 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통해서 기사를 서칭해보고, 여러 군데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볼 땐 50대, 52대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A홀딩스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네이버 측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소프트뱅과 3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중요한, 미래 먹거리 AI 쪽에서 투자를 할 때, 여기에서 8조 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1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은 다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물론, 본인이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으로 논쟁도 좀 번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국내 직원들 걱정 이만저만 아니고요. 주가도 좀 출렁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강도가 코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적절한 태도입니까? 양국 정부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일본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제 독도까지 갔는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최유한 평론가의 주장과 괴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안 보인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물밑에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해받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네이버가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그거를 소위 말해서 모른 척했다. 그렇다면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이버가 언제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보면,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같이 협상을 해서, 지금 말한 총무성의 어떤 행정지도의 위법성, 그다음에 이게 모든 것들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고, 그게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면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협정을 맺었을 때,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독도에 가셨잖아요. 독도 광고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인지 좀 모르겠고, 죽창가도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소부장 어떻게 보면 국사나 자립도를 높였다고 하지만, 시장 현장에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반도체 효율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거지 않습니까? 다 분업화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양국 간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더 비싼 거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쓸데없는 리스크를 만드는 거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냉정한 대응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냉정한 대응이 딱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